동지의 반대역도 길이 닮은 낙여 없어서 말할 길이 상자의 거를 하니 계급운동, 지역운동, 부문운동 등 그 어떤 운동도 전선으로 모아지지 않으면 팔반의 윤환체제 불가능하며 그 칸칠같은 원칙에 칸치도 흙술의 힘이 없었던 동지여 사안자들 우리들의 주쟁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부모니 편안하소서 아스팔트 위 사람들을 누구나 웃음으로 감싸 안으셨던 당신은 우리 모두의 법, 민중의 법이셨습니다 이제는 나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닌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장님 귀엽고 하시렵니까 푸른 산빛을 끼치고 참아 하시고 하시렵니까 합리사지는 193-18-14172.4 서민이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. 대단해 공사 형제 불부짖던 날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다